우리 주변의 색다른 이웃을 만나보는 시간 이웃집 차이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라이베르트 씨도 반갑게 자녀주고 계십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또 이탈리아 분 나오는 거 아닙니까? 아니면 애가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? 오늘 주인공 어느 나라에서 어떤 분이 오시는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.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와주세요. 나와주세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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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웃집 찰스 맞나요? 한국분들인데.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. 저는 베트남에서 온 판난이라고 합니다. 베트남 분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판형이랑 같이 살고 있는 동생 양봉석입니다. 죄송한데 동생 많습니까? 너무 편해요. 저도 다 뭔가 매치가 안 돼요. 어떤 일 하세요? 저 지금 영업인 하고 있어요. 영업? 네. 개그 때문에 저 섭외된 거 같네요. 저도 한국에서 영업을 올해 거의 8년 동안 했죠. 8년 몇 년 차 영업을? 저는 지금 영업 2년 차요. 2년 차요. 2년 네. 아기군요. 좀 선비네요. 우리 2년 차 영업 미생 우리 판난 씨의 일상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네. 네.